와 무슨 이런 앱이 다 있네요. 돈쓰기 딱 좋은 앱이네. 안녕하세요 수리달다입니다. 요즘 GS25시 편의점 주류 행사가 엄청 핫합니다. 오프라인에서 결제시 10%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상카페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. 그리고 쿠폰 카테고리에 보시면 GS25시 10% 할인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있습니다. 오프라인 결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. 일상카페 앱을 보시면 다른 쿠폰들도 엄청 많더라구요. 굉장히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. 이상 수리달다였습니다. 끝!